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3일 전에 사우스 샌드위치 이곳에 지진 났던 그런 영상을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었죠. 여기 보시면은 당시에 제가 사우스 샌드위치에 2011년 3월 6일 6.5의 강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동일본 대지진 났다는 걸 커뮤니티에 제가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올렸냐면은 사우스 샌드위치의 여러가지 지진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세계 지진들의 상황을 봤을 때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성을 봤을 때 사우스 샌드위치가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우스 샌드위치 관련된 사진을 제가 3일 전에 올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올린 이유는 사우스 샌드위치의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우스 샌드위치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올렸던 거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사우스 샌드위치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강진이 났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 사우스 샌드위치입니다. 여기가 사우스 샌드위치에서 지금 저기 지금 약간 화면이 죄송합니다. 사우스 샌드위치에서 지금 저기 7.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새벽 3시 32분 54초였고요. 전원의 깊이는 63.3km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사우스 샌드위치 우선 먼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어제 이 필리핀에서의 강진, 필리핀의 7.2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서의 민다나오 섬 나바오주의 그 폰타구이탄에서의 강진 이후로 지금 바로 사우스 샌드위치가 같이 지금 연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군데 모두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게 여진이 또 어제 그 민다나오 섬 나바오주의 폰타구이탄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도 보십시오. 계속 지금 필리핀의 여진. 또 이 사우스 샌드위치의 여진. 계속해가지고 이런 지진들이 이렇게 같은 강진들이 7점대의 강진이 하루 간격으로 해가지고 발생하면서 여진이 강하게 발생하게 되면은 그만큼 지금 일본에 계속 더 영향을 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과거를 보시면요.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 여기 보십시오. 동일본 대지진 당시입니다. 3월 11일 죄송합니다. 2011년 3월 6일 사우스 샌드위치에서 지금 보시면은 그 3월 6일이죠. 6.5의 강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인도네시아랑 저는 연결된다고 봤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렇게 제팬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은 사우스 샌드위치가 1번 인도네시아가 2번 제팬이 3번처럼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저는 얼마 3일 전에 사우스 샌드위치를 연구하면서 이런 걸 한번 봤던 겁니다.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3월 11일 오전 2시 8분 36초에 인도네시아에서 6.5의 강진. 그 이후에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대지진을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항상 그 일본 주변 국가들의 지진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단지 일본만을 계속 바라보면 정답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오늘 지진을 보시면은 3월 13일 오후 2시 36분에 후쿠시마에서 4.5의 강진이죠.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후쿠시마, 지바, 이바라키열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진들은 결국에는 계속해가지고 특히나 이 그 간또지역이 불안합니다. 보십시오. 이바라키 엔지였습니까? 바로. 오늘 그쵸? 오늘 오전 9시 48분 이바라키 3시. 이바라키 후쿠시마, 간또지역입니다. 요나쿠니도 맞죠? 이게 불안한게 뭐냐면은 요나쿠니 보십시오. 그 지금 뭡니까? 요나쿠니는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만과 더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요나쿠니를 치고나서 이게 뭡니까? 4.1이죠. 대만도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대만에서 이제 요나쿠니로 가고 그리고 나서 요나쿠니에서 지금 뭐죠? 뭐 저기 가고시마라든지 미야자키 치고 시코쿠와커 기이반도 그 다음에 간도 그 다음에 후쿠시마로 올라오는 건데 이것이 계속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최근에 반복되는 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긴 시간 뭐 10년 20년마다 일어날 일이 짧게는 1년에 한번 이게 일주일마다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계속해 가지고 그 뭐죠? 재팬의 2천 개가 넘는 전국의 활성 단층들을 중앙 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치면서 계속해서 치면서 이제 그 일본의 굉장히 불안한 지진에 더던 전조 현상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8월 7일 날 그 센다이에 센다이에 그 뭐죠? 센다이에 발생했었던 고래상어도 미야기현에 이것도 불안한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또 7월 7월 올 지난달 7월 초에도 어떤 일본의 지바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바현에도 어떠한 지금 고래상어처럼 특이한 어떠한 해저 심해에 사는 어류가 나타나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지난달에도 그랬고 또 올해도 그러고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일본에 특히 그 지바현이 지난달엔 지바현이었는데 지바현이나 뭐 지금 미야기현이나 사실 거기서 거기죠. 멀지는 않습니다. 위치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댓글에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바현이 도대체 어디고 모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아 글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위치를 모르겠다고 오늘 댓글을 당기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바현은 여기 이쪽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바현 보소반도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여기가 도옥구 지역입니다. 도옥구에 지금 미야기현이 센다. 이쪽에서 지금 고래 상황이 났다는 얘기고요. 8월 7일 날 그 다음에 지난달 13일인가 며칠인가 지난달 초에 또 심의회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죠? 여기 그 어디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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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바현 보소반도 쪽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지진의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 분들이 불안하다는 어떤 그런 노티스를 하신 그런 발표를 보고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지 우리가 직접 센다이에 고래 상황이 나타났다 뭐 7월 초에 또 심의회가 지바현이 나타났다 우리가 불안하다 일본 그게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일본 지진의 학자분들이 지금 불안하다고 얘기를 해서 알리고 있기에 우리가 그걸 봉수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떠한 일본의 단순히 그냥 그 뭐죠? 그 어떠한 심의회가 나타났다 그래서 불안하다 어 분명히 저기 고래상어는 저기 저 오키나와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따뜻하다 그 뭡니까 그 열대지방의 따뜻한 바닷물에 있어야 되는 게 왜 미야기현 동북 쪽에 나타나느냐 이상하다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본인들 스스로가 본인들의 지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수백 년 동안에 본인들이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지진을 연구했겠죠. 그런 연구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리즈너블하다 분명히 이거는 어떤 합리적인 가능 지진과 연관성을 가지는 리즈너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진의 인과의 연관성을 연구해야 된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올려놓고서 하기에 우리가 그걸 보고서 아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본인들 스스로의 지진의 경각성이나 심각성의 자료들을 우리가 보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일본을 욕하기 위해서 일본을 일본 위험하다라는 걸 부각시키거나 경각시키기 위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어떠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여기 지금 어디죠? 지금 사우스앤드위치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우스앤드위치의 지진은 우리가 굉장히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우스앤드위치의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사우스앤드위치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팬의 지진이 왔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필리핀의 강진 그 다음에 또 사우스앤드위치에 하루 지나서 또 7.2의 강진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일본한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